글로벌 버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해외 구독자를 위해 K클래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영어, 중국어 단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그리고 베트남어까지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LDF 매거진은 어떻게 구독해야 되나요? 먼저 광고 촬영 비하인드 등 다양한 컨텐츠가 오직 LDF 매거진에서만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롯데 인터넷 면세점 회원 가입하기 약속!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